제 오늘의 예언, 윤석열 후보가 실언을 계속하면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다음 주에는 10%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제 예언입니다. 계속 안 하면 괜찮은가요? 이거를 수습을 잘 못해도 그렇죠. 수습을 잘 못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된 당협위원장으로서 우리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미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오늘 4개의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여론조사 격차가 벌써 6%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난맥상들이 국민들한테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한테 더 실망을 심화시킨다면 저는 이 격차는 다음 주까지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이 빨리 체제를 정비하고 선대위를 추스리면 하락 추세는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개편이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그립을 강하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윤석열 캠프 합류 시기가 좀 제 예상보다는 좀 일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